제3차 청소년 어울림마당 위드림 세상에 이런 무대가 행사가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의 끼를 표현할 수 있는 장으로 제공됐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가요와 댄스, 난타 등의 공연을 펼쳤습니다. 독창성과 표현력, 호응도 등의 심사평가를 통해 충남중학교 줄넘기 팀이 최고점을 받으며 1등을 차지했습니다.